유튜브 잘 되셨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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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당원 유영희, 결승의 대회원 이수길 선수와 유영희 선수의 대회원 이수길 선수 잘했다! 아 뭐라구요? 소름이 왜 돌았다고? 아니 지금 K리그 팬들이 다 모여서 서로 다른 응원하는 팀의 선수들인데 다 좋아해 주잖아.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아? 평소에는 응원할 일 없는 선수들인데 너무 좋다. 그림이 너무 좋다. K리그 팬들에게 상승하니 K리그 팬들에게 대신 2대가 1, 김영우 선수 참석을 대화했습니다. 자 우리 지금 연계의 공연을 입고 가고 있는 우리 K리그 팬들이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윤반의 마스터! 고맙습니다. 잘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